리코더 써있지? 예 리코더 써있으면 되는거야 잘 쓴다 이것도 너무 크니까 빼 있는지부터 한 번에 먹기는 너무 크니까 한 번 잘라서 보시는 것처럼 고기가 다 준비가 됐습니다 한 번 먹을 수 있는 크기로 자 자 대사호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생 야생 버려야지 진짜 야생이야 도끼로 거짓말이야 도끼하고 사시비하고 어? 말 그대로 도끼로 하는데 도끼하고 자 촬영 끝